판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를 해오던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사무실로 속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판데믹 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탑승한 대형 크루즈가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직장인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프리웨이나 로컬 도르나 모두 사실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판데믹 전과 같아졌다고 말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재택근무에서 벗어나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렇게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판데믹 기간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병행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한 곳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정도 즈음해서 아니면 곧 조만간 사무실 출근을 계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난주 직원들에게 오는 9월부터는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출근해야 한다라고 공지를 했죠. 이처럼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는 속도를 내고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재택근무를 해오던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번아웃 증후군을 앓게 된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직장인들에게는 늘 번아웃 증후군이 쫓아다니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재택근무 시작했을 때 번아웃 증후군 호소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저희도 정해드렸었죠.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또 어린 아이들까지 집에 있는 경우 일에 육아까지 더해져서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면 그런 부담은 줄어들면서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CNBC는 오늘 아침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서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번아웃 증후군의 새로운 그러한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출퇴근 시간 다시 길어진데 벌써부터 지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한해 운전자들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백신 접종한 상황이고 예전보다는 그런 위험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장 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 지속적인 걱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택근무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해 일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한 스케줄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택근무 할 때는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대신에 중간중간 유연하게 자기 스케줄을 좀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고정된 그런 픽스된 스케줄에 따르기가 한층 어려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뉴스가 지난달 모닝 컨설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39%는요. 재택근무에 유연하지 않다면 그럼 직장을 그만두는 걸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10명 가운데 4명꼴이 재택근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없다면 퇴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네. 이처럼 다판이들의 49%, 거의 절반가량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이른바 MZ세대, 밀레니얼과 G세대들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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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층일수록 재택근무를 더욱 희망한다는 거죠. 네. 물론 사무실 복귀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미 팬데믹 전으로 그냥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재택근무에 한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런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비즈니스 스쿨 유행연구관은 이런 변화가 다른 여러 변화들 그리고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는 가운데 그런데 함께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직장인들 번아웃 증후관에 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또 잔소리 많은 상사가 또 있잖아요. 자 이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 후에 번아웃 증후관을 다스리는 데에는 고용주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지난해부터 그런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뭔가 해줬는데요. 근데 직장인들이 원한다면 뭐 세라피 제공하거나 아니면 좀 더 널널한 타임 오프 규정 실시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핵 연구관은 고용주가 직장인들을 고정시키려 하기보단 근무 환경에 있어서 여러 양상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니콜 벤더스 하이디 정신과 의사도 직장인들이 좀 더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게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사무실 나와도 되게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꼭 나와야 하는 그 날짜에 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재택근무에 많이 익숙해진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나와서 번아웃 증후군 알지 않게 좀 그렇게 돕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회사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득이 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탑승한 대한 크루즈가 출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 5일 토요일 밤에 로열 켈레비안 크루즈 그룹 소속이죠. 셀레브리티 밀레니엄 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 마틴 필립스버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후 1년여 만이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승선이 허용된 크루즈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 크루즈에는 500여 명이 탑승했는데요. 승객 95% 이상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하게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16살 이하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아직까지 백신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 요구했고요. 그리고 선박 승무원들은 100% 다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크루즈 안에서는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 승객들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거리 두기 또 손소독제 사용 같은 그런 걸 권장하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 크루즈는 어디어디를 지금 기행하는 거예요? 일단 세인트 마틴에서 출발해서 이제 7일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7일 동안 벌베이도스, 아루바, 퀴라소 이런 카리브해 남부 섬나라들을 들릴 예정입니다. 네. 셀레브리티 크루즈 라인을 운영하는 페를로 CEO는 오늘 다시 항해하는데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카리브해 그리고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웰컴 어봇라고 외칠 수 있는 첫 번째 회사가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탑승한 승객은 첫 3시간 동안 서로 환희, 그런 박수, 웃음으로 가득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적었습니다. 좋겠죠. 네. 다만 이제 해당 선박이 보통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출항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못하고 이제 미 해역에서 출발하진 않았고요. 지난해 3월 연방 질병통지예방센터 CDC는 250명 이상 승선하는 유람선 운항을 금지하다가 지난달 좀 바꿨습니다. 승무원 98% 그리고 승계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운항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처음 출항하는 크루즈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나와 있습니까? 네. 로열 캐리비안 여기 크루즈 그룹의 셀레브리티 엣지호가 떠날 예정입니다. 네. 이달 26일입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출항할 예정이고요. 네. 16세 이상 모든 성인 승객이 코로나19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역시 크루즈 산업 기지개 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항구 베네치앙에서도 팬데믹 이후 17개월 만에 대형 크루즈선이 지난 5일 출항했습니다. 맞습니다. MSC 오케스트라우는 원래 3천 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내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엔 승객 650명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가족 롱비치에서 출항하는 크루즈도 좀 빨리 시작이 될 텐데 말입니다. 네.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